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들의 손에 현찰로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질 때 일정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 양도소득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그것도 엄청난 과세를 행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도저히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강행하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입법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약탈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서울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시의 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이 1인당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종부시의 93에서 99%를 다주택자나 법인이 부담한다면서 종부시의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일각의 비판을 그냥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납세자들은 주택이 여러 채를 합쳐도 서울의 한 채보다도 훨씬 싼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집어야 됩니다. 은퇴자가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작은 집을 하나 더 구입해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노후를 보내는 하나의 관행처럼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짓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한 은퇴자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은퇴 이후에 임대 수입으로 살려고 집을 한 채 작은 것을 샀는데 세금 폭탄을 이렇게 때리면 앞으로 은퇴한 고령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은 안 되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제가 종부시의에 대해서 갖게 된 가장 강한 의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퇴자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주식 투자를 할 그런 순발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라가 먹여 살려줍니까? 국민연금에다가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이 좀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얼마간의 저축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임대 수입인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상가나 주택에 투자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을 더해서 길고 긴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대다수 은퇴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부시의 폭탄을 보면서 은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당신들이 먹여 살려줄 것이냐?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속성이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번에 정책을 만든 사람들도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보고 정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는 현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떠나서 길고 긴 노후를 지내는 은퇴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현직에 있을 때에 비해서 대부분 추가적인 더 이상의 노동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임금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외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가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종부시의 부가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폭탄이고 약탈입니다. 천만원, 이천만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결국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모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종부시를 만든 것이죠. 예유가 있는 은퇴자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빠듯하게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합니다. 수입은 딱 틀에 박혀 있고 지출도 틀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그런 지출을 요구하는 그런 항목이 생기게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살림이 휘청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종부시의 부담은 정말 살다 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분노와 한탄을 가져다 줍니다. 한 언론은 은퇴자들에게 떨어진 종부시의 폭탄을 이렇게 착하게 지적합니다. 올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은퇴 세대와 고령층의 실험이 깊어지고 있다. 고정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내게 되면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한 사람이 많다. 은퇴 이후에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려고 여분의 주택을 장만한 사람들은 수천만 원대의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고서는 인대 수입을 몽땅 털어부어도 세금을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호소한다. 은퇴 이후에 생활계획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로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그렇게 항변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집안채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시에 건강보험료까지 죄다 올라서 생활비로 쓸 돈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참고로 1가구 1주택자 중 최대 공제 80%를 받는 인원은 올해 주택분 종부시에 고지 받은 개인 88만 5천명 가운데 불과 5% 지나지 않습니다. 참담한 실정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처럼 거의 폭력입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일종의 합법적 폭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이 정당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한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이 정당하게 해가지고 정당한 권력이 이렇게 먹였으면 관계가 없을 건데 관계 없다기보다도 이런 정책이 안 나왔겠죠. 참 나라 상황이 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조폭도 이렇게 하겠냐 이야기죠. 당신들 은퇴자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야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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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